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베이크 성범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최근 하동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만 12명인데 문제는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하동의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6명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나눠봤습니다. 여학생 얼굴과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한 딥베이크 사진입니다. 확인된 피해 학생만 12명.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전학까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계속해서 물 밑에서 아이들끼리 어른들 몰래 돌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 앨범을 촬영해서 음란물 내용들은 충청한 사실은 안심을 못하겠습니다. 한 10장 정도 합성을 해서 같이 돌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베이크 성범죄가 경남도 내 학교까지 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상남도교육청이 딥베이크 성범죄로 조사하고 있는 학교만 24곳. 창원과 김해, 진주 등인데 중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한 곳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딥베이크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데다 범죄라는 인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정도로 피해자는 심각하게 본인의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청소년이나 아니면 일국 어른들이 이걸 불법 촬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걸 갖다거나 허위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처벌이 강화되어야...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 경남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또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